7년간 동결됐던 시멘트 가격이 다음 달 5.1% 오릅니다. 한국 레미콘 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레미콘 원재료인 시멘트의 1톤당 가격을 기존 7만 5천원에서 7만 8천8백원으로 5.1%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시멘트 가격 인상은 레미콘 업계와 시멘트 업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시멘트 업계는 ESG 경영을 도입하면서 친환경 생산 설비와 신규 설치, 기존 설비 개보수로 가동을 일부 조정했습니다.